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결제 현금화를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한 의미와 이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액결제 현금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에 묻은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액결제 현금화의 정의부터 시작해볼까요? 소액결제 현금화는 간단히 말해서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신용도나 대출에 제약이 있는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급하게 소액의 현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이 있어야 하며, 이 계약에 따라 결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이 한도 내에서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화 업체가 대신 소액결제를 진행하고 현금으로 전환해주는 방법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법적인 한계를 잘 인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한도와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용자의 후기나 업체의 법적 위치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를 현금화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현금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업체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영업기간, 이용자 후기, 법적인 위치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업체에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이때 현금화하고자 하는 금액, 수수료, 소요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때 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이용자가 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소액결제를 대신 진행합니다. 이는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액결제가 완료되면 업체는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업체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현금화 업체를 통해 소액결제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체의 신뢰도 수수료, 법적인 한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금융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적절히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잘못된 이용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금융 건강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금융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빠르고 쉽게 급전을 지원하는 저희 ATM 티켓은 고객님의 현금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신속하고 간편한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TM 티켓은 소액결제 한도, 신용카드 한도, 정보 이용료 한도, 상품권 매매 매입을 하고 있는 3만 명 이상이 믿고 사용 중인 안전한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의 사이트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TM 티켓의 현금화 과정으로는 간단한 본인 확인을 마친 후에 소액결제, 신용카드, 정보 이용료 중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그 후 모바일 상품권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여 즉시 매입해서 5분 내로 송금드리는 과정입니다. ATM 티켓은 높은 수수료 부담이 없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며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친절하고 신속, 간편한 서비스 때문에 다시 찾아주셔서 재방 물률 99.9%를 달성한 믿음직한 업체입니다. ATM 티켓은 긴급히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영업하고 있으며 항시친절한 상담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의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여 카카오톡 상담 요청도 가능합니다. 5분 진행, 5분 거래, 5분 송금 저희 ATM 티켓은 5년 이상 최고 매입률을 자랑하며 빠르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홈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즉시 상담 요청해보세요.